싱글즈사 하림과 리키 커플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10월 23일 리키와 하림의 돌싱글 최종 선발 상황이 팬들 앞에서 공개됐다. 두 사람은 연인이 아닌 친구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혀 팬들의 많은 관심과 반응을 이끌어냈다. 대부분의 팬들은 리키와 하림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들은 이 결정 뒤에 숨겨진 고민과 노력에 대한 이해를 나타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이슈에 출연하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 진정한 사랑이 싹트기를 기대했지만 그들은 이 결정이 그들이 쌓아온 우정의 기초에 기초한 성숙하고 올바른 결정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리키는 팬들에게 둘이 행복하다면 그것이 중요하다. 려 격려의 메시지를 남겼다. 유가장 중요해. 이것은 그들의 관계에 대한 그의 존경심과 하림의 감정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 방송이 끝난 후 하림과 리키는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리키는 하림의 아들을 위해 자주 집을 방문해 장난감을 사주며 이들 사이에 강한 유대감을 형성한다. 이것은 그들이 사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나왔지만 그들은 단지 친한 친구일 뿐이라고 확인했다. 특히 하림은 웨딩드레스를 입어본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게재해 커플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들은 친구라는 그들의 결정을 고수해왔고 시간만이 그들이 그들의 관계에서 더 나아갈 수 있는지 알려줄 것이다. 우리는 이 커플의 행동과 결정을 계속 지켜보면서 그들이 그들의 미래를 위해 선택하는 어떤 형태로든 행복을 찾기를 희망한다. 하림과 리키 커플 친분을 유지하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 공통적으로 등장해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낸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함께 활동, 행사에 참여하고 심지어 연예계에서 인기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한다. 이들이 친구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와 각종 커뮤니티 행사에서 보여준 행복하고 다정한 모습들이 팬들의 질문과 추측을 계속 불러일으켰다. 또 하림과 리키는 이런 호기심을 섬세하게 다루는 법을 배웠고 사랑스럽고 친근한 순간을 자주 공유하며 우정을 재확인하며 판단이 그들에게 부담스러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했다.